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댄스입니다. 자, 이제 우리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거 최종적으로 수학만 하면 되는 시기가 좀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스님도 수능 강의에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스님이 준비했던 원팩트 모의고사 시즌 1, 2 진행했던 거 이외에 남은 시즌 3하고 4가 남았죠. 자, 시즌 3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가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원팩트 시즌 1, 2, 3, 4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파이널이 시즌 1 기출변형 모의고사와 시즌 2 EBS 변형 모의고사는 이미 6,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이미 공개가 됐고 지금 여러분들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시즌 3 신의용 모의고사하고 시즌 4 파이널 최종 수능 난이도에 맞추는 모의고사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 자, 이번 진행할 모의고사는 시즌 3 신의용 모의고사 좀 약간 고난도의 중킬러나 킬러들을 조금 더 배치를 시킨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중킬러나 킬러로 배치가 될 수도 없죠. 너무 시험지가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이런 개념들이 문제로 자료가 구성이 돼서 출제가 될 수 있게끄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담은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즌 3 자, 선생님이 OT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사회부 모의고사는 조금 다 사실은 이미 강의를 다 촬영을 마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제 작년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3에 약간 고난도 문제들을 좀 많이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집어넣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약간 고난도 문제들이 좀 많은 모의고사는 약간 호불호는 갈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것이냐. 풀어봤을 때 점수가 되게 잘 나오면은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야 될 건 꿈과 희망을 만족시켜주는 것보다 50점을 만들어드리는 거. 그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에 시즌 1, 2, EBS 기출변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자, 수능에 나오는 20문제는요. 자, 기본적인 연계교제나 아니면 기출리형 그리고 핵심 개념을 통해서 18문제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들 커버가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머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의 새로운 유형의 자료 구성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원이 역시 평가원이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그런 똑같은 개념이라도 어떻게 자료를 구성을 하고 평가원이 이걸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를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아가지고 문제를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어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신선한 충격을 주는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매우 만족스러웠다. 실질적으로 수능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전혀 수능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좀 이상한 자료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평가원이 충분히 변형을 하고 이런 자료들까지 찾아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너무 쓸데없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깔끔하지만 그래도 아 이런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구나 지역적인 것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우리 수강평 올려주셨는데 올해도 그러한 모의고사가 되도록 시즌3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팩트 시즌3 신유형은 흔들림 없는 실력을 완성하고 싶다. 꼭 넘어야 될 관문. 자 지금 이제 최종 시즌이라서 이제 이런저런 모의고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하고 자료를 연습하는 데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실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아 이러한 개념들을 이렇게 자료에 구성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을 3, 4페이지 많이 배치시켜놨으니까 반드시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꼭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 저희 출제 팀들이 거의 몇 달 동안 좀 준비를 해가지고 만든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많이 좀 될 거예요. 물론 선생님이 거기에 같이 출제 검토 그리고 자료 최종 이제 그 문제 이상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제작을 했고요. 자 사실 모의고사는 이제 총 4회분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해설 강의가 총 4개 강의가 좀 올라갈 거예요. 4개 강의가 올라가는데 항상 이런 자료들은 자료 접근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뭐 시간을 무한대로 주고서 푸는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30분이라고 하는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 20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똑같은 자료라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자료를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시간은 1분에서 1분 30초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문제들에서 최대한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자료 분석에서도 최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나머지 또 문제들을 제대로 내가 풀었는지 그리고 문제 좀 내가 잘못 푸는 게 이상 있는지 없는지 다시 또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꼭 특히나 3, 4페이지에 문제에 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꼭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통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구사 4회 해설지하고 OMR 답안지 보고 같이 동봉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모의구사는 지금 선생님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제 수업들도 전부 다 최종 파이널이어가지고 모의구사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3시간 반 단과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앞에 시험 2개를 30분 30분 해가지고 실전하고 똑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탐을 2개 보잖아요. 과탐 2개 보는 그 시험 방식을 몸에 좀 있게 만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30분 30분 보면서 그 30분 안에 처음 1번부터 20분까지 푸는데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무조건 컷 끊고 그리고 검토하는데 한 10분 정도 들여가지고 검토 끝나는데 한 15분에서 그러니까 25분 이내에 끊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난도 문제를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확인한 2, 3분 정도 하고 그리고 마킹 1분 그리고 마킹한 거 시험지랑 확인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마킹했는지 확인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확인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30분 이런 시험 문제 풀이의 루틴이 여러분들 몸에 익숙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마치 운동 선수들 수천 번 수만 번 똑같은 동작을 반복을 해가지고 실전에서는 그냥 뛰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단순히 그냥 문제 풀어보시고 답 맞춰가지고 보시면 아시고요. 적어도 인제는 실전하고 똑같이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시계를 딱 30분 재놓고요. 모의사 초벌 풀고 검토하고 최종 확인하고 마킹하고 마킹해서 시험지하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서 딱 30분 컷까지 이런 연습들 좀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전하고 똑같이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강의로 선생님이 자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선생님의 자료 접근 방식을 반드시 강의를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미 개강을 한 상태인데 이제 파이널 개념 총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고난이도 문제들이 있어요. 고난이도 문제들은 최종 파이널 정리할 때는 엄샤 던킬 다지선다 40제로 좀 약간 고난도 문제라든가 선지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자료 해석들은 선생님이 엄샤 던킬 다지선다 40제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 강의가 있습니다. 총 9강 정도를 구성을 할 텐데요. 올해 6, 9월에 나왔던 평가원 지문하고 올해 연계교재 지문들을 기출 지문으로 같이 집어넣어 놓고 지구학원의 대륙이동설부터 마지막 우주의 미래까지 주제별로 마치 ASMR처럼 선생님이 강의를 쭉 전히 진행을 하면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올해 기출 지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될 거야라고 기본 핵심 개념들은 이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겁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기본 개념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면 기본 개념 교재에 영대 노트가 있고 핵심 개념 정리 유학집이 있을 거야. 그 핵심 개념 정리 유학집 기본 토대로 올해 기출 지문들 일부를 좀 수정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개념 정리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 교재로 그냥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약간 추가된 부분은 선생님이 PDF 파일로 제공을 했거든요.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이제 핵심 개념 교재 얇아요. 얇으니까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랑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지구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핵심 개념 정리 유학집이 올해 여러분들 개념 교재 같이 첨부되어 있는 부분에 올해 내용들을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올해 초에 개념 교재 나올 때는 올해 지문까지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재 가지고 지구학 최종 파이널 강의를 좀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1년 동안 선생님을 믿고 지금까지 충실히 따라온 학생들 분명히 수능에서 5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이미 완성이 돼 있고 그 실력을 수능 당일까지 선생님이 끌고 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7일 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 만점 만점 시험지 휘날리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올해 수능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남은 강의 더욱 더 좋은 강의 여러분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지가 보입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